더 뉴 아우디 Q7 런칭쇼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급 최고의 SUV 타이틀이라고 칭할 만큼 상당히 많은 첨단 장비를 지금 현재 Q7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Q7을 먼저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아우디 SUV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Q7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파트루 25주년을 기념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우디의 최초의 SUV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상당히 인기가 지금 현재 있을 만큼 상당히 뛰어난 인기 있는 모델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Q7에 대한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2005년도에 아우디의 25주년, 파트루 기념으로 첫 SUV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보인 이후에 최고의 차에 주어지는 골든 스티어링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 SUV 부문은 럭셔리 SUV 부문에서도 올해 4륜구동을 올해 4륜구동 모델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2세대 모델 역시나 마찬가지로 완전 변경된 모델인데 각종 디자인 상 및 독일 유명한 자동차 자동차 매거진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최고의 자동차로 발표되어서 그 명목을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5년도 오토트로피의 베스트 SUV상, 레드닷 어워드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상, 왓카 어워드의 베스트 라지 SUV상을 수상을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적혀져 있지 않는데요. 얼마 전, 약 일주일 전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서 Top Safety P Plus에 뽑히는 만큼 상당히 안전도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도에 있어서 디자인 상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Q7의 디자인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7의 구ie vilona 발표에요 Q7의 우주와itch 등에 대яг Q7의 외부입니다. We also wanted to demonstrate what the engineers have accomplished. A vehicle which is now more than 300 kg lighter. Although, size and functionality remain the same. They extracted volume from every corner and surface to present the car more as an athlete than a bodybuilder. Now it looks more elegant and agile. For the new Q7 we designed the single frame to be much more impressive, bigger and especially more 3-dimensional. 바이러지 fav어 Dick's 이들의 하단은 성장에 따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점이 더 높은 점이 더 높은 점이에요 자는 스터너가아의 아래로 상승하는 것과는 지금 이 와닌 its 좀 더 높은 점이 더 높은 점에 비행기 운동하는 것이다 두 시장의 차가 발휘해가 앞머도 바이러스는 두 시장의 속과 같은 masa이 나타날 때까지 가기 면이 타원은 공간에 를 스 Wilson을 사용하는 것과의 전부 비행기 운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는 부모님의 차가가 굉장히 자신되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바위에 대한 아로우를 사용하기 위한 하늘 위치와의 바위 자체로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의 기관은 그 아래의 아래의 바위에 대한 보호와 더욱 소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3가지 매우 비슷한 린로, 탈색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의 터로 관찰을 지키는 것을 해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더 더 선생님이 있다면 그의 조합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 새로운 Q7이 더 프리미엄과 슬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A8은 이 두꺼운 애플리케이션 스크랩입니다. 이 두꺼운 애플리케이션 스크랩을 통해 그 첫번째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의 애플리케이션 스크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일 분들이 워낙 많은 디자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앞쪽에 그릴을 보시면 아우디에 항상 자랑하는 싱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싱글 프레임 자체가 이번 Q7에 도입되면서 3D 싱글 프레임을 통해서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을 선사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Q7에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어두운 길에서도 밝은 빛을 보이면서 아우디의 아이덱티드 뚜렷이 나트의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었고요. 측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전 모델에 비해서 더 강렬한 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6나 기타 다른 아우디 모델을 보시면 측면이 항상 토네이도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름 잡힌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름 잡힌 모습이 상당히 남성적인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에 보니까 또 송중기와 이렇게 군대의 얘기를 다루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군복에 병자로 레벨 정도가 되는 칼주름이 딱 많이 잡혀있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 Q7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한 만족구시는 이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UR Quattro라는 예전의 Quattro의 아주 전성기를 날리던 스포츠카에 있는 UR Quattro의 디자인 요소가 이 라인 사이에 한 번씩 더 앞쪽 프론트 아치와 뒤쪽 휠 아치에도 이렇게 두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인 옆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인테리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더 고급스럽고 수평적인 컨셉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아까 보셨다시피 안쪽에는 시프트 바이아의 컨셉을 통해서 손목을 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TT에서 먼저 선보였던 워추얼 컵핏을 적용함을 통해서 많은 객이 방금 차량 상태,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앞쪽에서 워추얼 컵핏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Q7의 상당히 자랑할 만한 부분 중의 하나가 Q7 차체, 울트라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지금 현재 보시면 아우디는 음악인식 자신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량을 해서 높은 운동 성능과 효율, 영비적인 배출가스 성능까지도 다 같이 잡을 수 있을까 계속 연구와 고민을 실행해왔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Q7 모델 같은 경우는 약 325kg이나 감량을 하게 됐습니다. 무게 감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몸무게가 치면 조금이라도 운동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지는 한마디로 운동선수의 우사인 볼트가 10kg 치면 9초대에 못 달리고 김현우 선수가 10kg 치면 트리플 액셀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무게는 차량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여기 자세히 살펴보시면 휠 브레이크, 프론트 액셀, 리어 액셀, 연료 탱크 등 이렇게 언스프롱 웨이트라고 하죠. 스프링 및 하조 질량의 무게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차량의 운동 성능을 비압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다목적 패밀의 차량이지만 아무래도 안전적인 측면과 여러 기타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을 같이 맞붙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의 감량이 이루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연비라든지 배출가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감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Q7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TDI 파트로와 45TDI 파트로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3.0 TDI 엔진입니다. 3호 TDI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프리미엄, 프리미엄 테크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모두 218마력의 3.0 TDI 엔진, 51km의 토크, 그리고 7.1초의 0백, 11.9km의 연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4호 T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엄과 스포츠 두 가지 라인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272마력의 3.0 TDI 엔진, 61.2km의 토크, 그리고 6.5초의 0백과 11.4km의 연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TDI 엔진과 더불어서 현재 Q7에는 8단 티트로닉 연속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8단 티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쉬프트 바이아이어가 탑재되어 있고 Q7 최초로 프리미엄 모듈을 장착함을 통해서 효율적인 부분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Q 하면 쿼트로죠. 쿼트로가 어떻게 변했냐. 기존에 있던 쿼트로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진화한 양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립식 토크 배터리입니다. 이미 쿼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 운동이지만 다이나믹한 운동 등을 훨씬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재 Q7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에서 토크 배터리 시스템을 더 탑재함을 통해가지고 훨씬 더 운전에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분배 방식은 40대 60, 전방 40, 후방 60에 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쪽이 미끄러지거나 뒤쪽이 미끄러졌을 때는 70대 장치 또는 15대 80으로 가변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엔진 미션 마운트 같이 새로 개발을 해서 낮은 RPM에서도 순차감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단 TT가 나오면서부터 계기판에, 아우디 계기판에 새로운 발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계기판을 또 예뻐서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우디 TT 같은 경우에는 앞쪽 계기판 하나에 버츄얼 컴핏이 있었다고 한다면 Q7은 조금 더 혁신을 거듭해서 계기판과 더불어서 중간에 있는 MI 인터페이스 쪽에서 다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중에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터치패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터치 담음식 컨트롤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 라고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거는 딱 아시아시장, 한국 시장을 위해서 조금 더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반자나 한글같이 조금 더 복잡한 언어들을 쉽게 인식해서 인식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 터치 컨트롤 패널을 탑재를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양쪽 옆에 있는 선택 메뉴나 옵션 메뉴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메뉴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 말고도 이 대형 터치 패널에 추가되는 게 바로 이 즐겨찾기 메뉴입니다. 아무래도 이 MMI를 아직까지도 손에 안 읽어서 이용하기 좀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또는 귀차니즘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을 위해서 즐겨찾기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이전 모델에 있는 즐겨찾기 버튼은 라디오 주파수밖에 성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Q7에 탑재된 MM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커넥티드 환경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퇴근할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차를 딱 타고 나오면 첫 번째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서 집에 간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성독해서 듣고 제가 또는 빠르게 가고 싶을 때 또는 다른 곳에서 집에 갈 때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가는 경우가 항상 있는 일인데요. 이때 이 즐겨찾기 버튼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다가 와이프, 애인은 각종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고 2번에다가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집 또는 회사 같은 것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3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시내 처리다든지 여러 가지 옛날에 좋아하는 음악을 3번에 저장해놓고 하나 더 좋아하는 음악을 4번에 저장해놓고 또는 대리운전 전화번호 저장해놓고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게 버튼을 눌러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대리운전 같은 경우엔 집을 또 수리 만취된 상황에서 집을 열심히 찾아내려야 되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요. 그때 단순하게 버튼 한 번을 클릭함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즐겨찾기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또 워낙 요즘 많은 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인데요. Q7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애플을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라면 간단하게 USB만 꽂고 전화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을 다 음악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사용을 해봤더니 특히 즐겨찾기에 있던 제 아이폰에 있던 즐겨찾기 목록이 그대로 차량을 다 보내주고요. 목소리를 통해서 전화를 걸고 받고 메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소리 통해서 읽어주고 답장을 보내기까지 하는 편리한 기능들이라 아무런 앞으로 계속 이 애플 카플레이가 좀 많이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번에 또 변경된 자동주차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자동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한 다음 후진의 전방향이나 팽방향의 주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표시물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 없이 전방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전방으로 주차하다가 더 이상 자기가 주차하기 어려운 순간을 도달했을 때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차량이 전방 주차까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차체이다 보니 전방에 주차하기 어려울 경우 아주머니라든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서 차량 LMI에서 지시하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으면 차량이 알아서 핸들을 자동으로 조작을 해서 전방에 주차를 훨씬 더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4호 TDI 이상 모델에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우디 프리세븐에서 또 자랑할 만한 부분이 프리세스 부분입니다. 프리세스 부분은 아무래도 사고를 미리 예방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우디 프리세스 베이직과 프론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터닝 어시스트 및 충돌 회피 어시스트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전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전방, 앞쪽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안개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ACC 레이더 센서가 앞쪽의 상황을 차량과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만약에 4호의 위험성이 확인이 되면 경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리액션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 제공 또는 감속을 통해서 4호를 최대한 위원에 방지해주고 최소화시켜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ACC 투어 패키지라는 프리세스 프론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트래픽잭 어시스트라는 시스템이 이 투어 패키지로 같이 울려있는데요. 새롭게 약간 반자율, 우인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트래픽잭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다시피 트래픽잭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센서와 레이더 센서 그리고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같이 작동을 하여서 이 앞쪽에 있는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때 자율적으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트래픽잭 어시스트 교통체증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보시다시피 막힌 와중에서 트래픽잭 어시스트 시스템을 활성화를 시키면요. 이 차량이 속한 차선 또는 밀린 차선에서 자동으로 가속하고 감속, 제동에 차량이 핸들까지 조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트래픽잭 어시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래픽잭 어시스트는 옆에 있는 차량, 차선, 구조물까지도 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32대의 차량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가, 감속, 제동까지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때로는 차량의 앞쪽에 구조물이나 고장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차량의 진행 방향을 보고 같이 자동적으로 핸들을 조향해서 회피해주는 시스템까지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막히는, 체증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차를 일단 앞서서 한번 올림픽대로와 분당수소 쪽에서 장치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트래프챗 어시스트는 0km부터 3km까지만 완벽하게 핸들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동 구간은 0km부터 65km까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0km부터 3km까지만 핸들에 손을 완벽하게 떼 놓고 있어도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하지만 3km 이상에 대해서 손톱 어느정도 붙고 나면 핸들을 잡으라고 차량이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자동으로 자기가 핸들리를 어느정도 하지만요. 계속 잡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핸들을 어느정도 잡아줘야지만이 차선을, 이탈을 방지하고 차량이 완벽한 자기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65km까지지만 65km가 딱 넘어서게 되면 트래프챗 어시스트가 아닌 레인 어시스트가 작동합니다. 다만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양쪽에 있는 차량의 차선을 인지를 하고 차선이 인지가 되면 계기판이 파란색으로 차선이 표시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혹시나 차선을 변경을 하거나 또는 차선을 이탈을 하려고 할 때 카운터스틱을 통해서 차를 계속 안으로 넣어주면 레인 어시스트가 실질적으로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주행차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손은 핸들 위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H2O 패키지와 머물려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안전에 도움을 주는 턴 어시스트라는 시스템이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HD죠. 좌회전을 할 때에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것을 좀 예방해준 시스템이 바로 턴 어시스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전방 ACC라는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센서를 통해 가지고 앞쪽에 차량을 확인을 하는데요.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쪽 반대편 차선을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왔을 때 혹시나 안전자가 인쇄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약 시속 2에서 10km까지는 턴 어시스트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방향 시스템을 켜고 좌회전을 할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게 되면 브레이킹을 통해서 사고를 회피해 주는 시스템이 바로 턴 어시스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턴 어시스트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운에 충돌 회피 어시스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앞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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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보통 운전자가 핸들을 꺾죠. 핸들을 꺾는데 아무래도 리액션이 늦으신 분들은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 차량이 여기서 좀 더 도와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이렇게 왜 와이트나 또는 에잇 운전을 가르쳐 주다가 핸들을 꺾었는데 꺾었는데 확 못 꺾인 경우에 이렇게 핸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옆자리에서 똑같이 이 차량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는데 덜 꺾이게 되면 조금 더 포스를 가해서 핸들을 꺾어서 사고를 폐피시켜주는 시스템인데요. 운전자는 수동적으로 핸들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게이트 내시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했을 때 폐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사에서 최초로 저희가 선보이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첨단 장비 중에 하나가 저희 올힐 스티어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올힐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속주행시와 고속주행시에 같이 나눠져 있는데요. 후방에 보시면 뒤쪽 저희 파이브링크 리어와이틀 쪽에 전기모터나 이런 곳이 달려있어서 운전자가 우측으로 저속에서 우측으로 걷을 때 리어와이틀을 반대편으로 꺾어서 회전 반경 자체를 줄여줘서 후진 주행이나 또는 조작 성능을 최대화시켜서 좀 더 이 큰 차량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7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기에 겉복기에 그렇게 안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Q7의 전장은 약 5,052mm로 동급 중에 최대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급이라고 하면 X5와 그리고 배치 GLE 정도로 동급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동급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장 자체가 4800 정도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4900mm 저희랑 거의 150mm 1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올 스티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회전 반격은 가장 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 같이 좁은 도로에서 2차선에서 유편을 하거나 주행을 하면서 물목길을 들어갈 때에 큰 차량이지만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속 주행 시에는 같은 핸들과 같은 좁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꺾임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노후 모델을 줄임을 통해 가지고 축구가 긴 차량처럼 편안한 주행을 안정성을 높이는 현재 형식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스에 비해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보시다시피 파이브링크를 이어서 스펜션과 함께 올필 스티어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될 때 보시다시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꺾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차량의 안정성이나 스테빌리티 자체를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현재 뒷바퀴가 고속주행 시에 꺾이는 것은 80km 이상의 속도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각도 5도까지 꺾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저속인 상황에서 들어서서 일반적인 스피드에서는 뒷바퀴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직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속도 자체가 50km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또 올필 스티어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올필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좁은 위를 꺾어야 될 때 핸들을 꺾으시면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가 꺾임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가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축거가 휠 베이스가 짧은 차량이 핸들을 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가상적으로 핸들이 축거가 잘맞으면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조작하기나 후진 주차할 때 훨씬 더 영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쟁차종 SUV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아웃큰세븐에만 유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음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차량이지만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회전방경은 약한 11.4L 정도 회전방경을 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브 셀렉트인데요. 이번 휴생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셀렉트 기본적으로 4호 TDI급 이상에는 적응시 에어 서스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해서 최대 7개 모드까지 드라이브 셀렉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프트 모드 올로드 인피션시 모드 컴포트 오토 다이나믹 인리비주얼 이렇게 7가지 모드를 통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원하는 사양대로 느낌에 맞게 바로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245mm 까지 차고가 올라가고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에서 만약에 리프트 모드를 선택하시면 60mm 까지 차량이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적으로 다이나믹 모드에 내려가서 차고를 낮춤을 통해서 롤셀터를 낮춰서 차량의 운동성능을 증가시켜 조금 더 고속주행시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있지만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스 3D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보스 3D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58W의 15채널 앰플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에이블러 쪽에 보시면 아마 이쪽에 3D 트위터와 3D 미드레이드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차원적인 서라운드 음향이 아닌 3차원적인 좀 입체적인 음향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 공간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차량들이 앞다투어서 음악적인 부분에 부메스터라든지 많은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Q7 같은 경우는 보스 3D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콘서트 콜에 맞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좌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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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필름 중간에 침대의 아름다운 탑재를 탑재를 두 가지 첫째 시스템 필름 필름 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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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프레임을 통해서 훨씬 더 역동적인 모습을 선사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틀세븐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어두운 길에서도 밝은 빛을 보이면서 아우디의 아이덴티드 뚜렷이,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전 모델에 비해서 더 강렬한 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6나 기타 다른 아우디의 모델을 보시면 측면이 항상 토네이도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름 잡힌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름 잡힌 모습이 상당히 좀 남성적인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에 보니까 또 송중기와 이렇게 군대 얘기를 다루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군복에 또 병장 레벨 정도가 되는 칼주름이 딱 많이 잡혀있는 경우가 볼 수 있는데요. Q7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한, 만저보시는 이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UR Quattro라는 예전의 Quattro의 아주 전성기를 날리던 스포츠카에 있는 UR Quattro의 디자인 요소가 이 라인 사이에 한 번씩 더 앞쪽 프론트 아치와 뒤쪽 휠 아치에도 이렇게 두 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인 옆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번 살펴보시면요. 인테리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더 고급스럽고 수평적인 컨셉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아까 보셨다시피 안쪽에는 시트 바이아의 컨셉을 통해서 손목을 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작업까지도 하고 있고요. 역시나 TT에서 먼저 선보였던 버추얼 컵핏을 적용함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객이 방금 차량 상태,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앞쪽에서 버추얼 컵핏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Q7의 상당히 자랑할 만한 부분 중의 하나가 Q7 차체, 울트라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지금 현지를 보시면 아우디는 음악 24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격량을 해서 높은 운동 성능과 그리고 효율, 그 다음 연비적인 배출가스 성능까지도 다 같이 잡을 수 있을까 계속 연구와 고민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Q7 모델 같은 경우는 약 325kg이나 감량을 하게 됐습니다. 무게 감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몸무게가 치면 조금이라도 운동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지는 한마디로 운동선수의 무사인 볼트가 10kg 치면 9초대에 못 달리고 김현호 선수가 10kg 치면 트리플 악셀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무게는 차량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여기 자세히 살펴보시면 휠 브레이크, 프론트 액셀, 미어 액셀, 연료 탱크 등 이렇게 언스프롱 웨이트라고 하죠. 스프링 및 하수 질량의 무게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차량의 운동성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다목적 패배의 차량이지만 아무래도 안전적인 측면과 여러 기타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을 같이 맞붙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의 감량이 이루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연비라든지 배출가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각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Q7 같은 경우에는 현재 3호 TDI 파트루와 4호 TDI를 방지하고 이제 차량이 완벽한 자기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65km까지지만 65km만 딱 넘어서게 되면 트래픽 잼 어시스트가 아닌 레인 어시스트가 작동합니다. 다만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양쪽에 있는 차량의 차선을 인지를 하고 차선이 인지가 되면 계기판이 파란색으로 차선이 표시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이 혹시나 차선을 변경을 하거나 또는 차선을 이탈을 하려고 할 때 카운터 스틱을 통해서 차를 계속 안으로 넣어주는 레인 어시스트가 실질적으로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 주행차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손은 핸들 위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 H2O 패키지와 머물려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안전에 도움을 주는 턴 어시스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턴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HD죠. 좌회전을 할 때에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것을 좀 예방해 주는 시스템 바로 턴 어시스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전방 ACC라는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센서를 통해 가지고 앞쪽에 차량을 확인을 하는데요.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앞쪽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왔을 때 혹시나 운전자가 인쇄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약 시속 2에서 10km까지는 이 턴 어시스트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방향 시스템을 켜고 좌회전을 할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게 되면 브레이킹을 통해서 사고를 회피해 주는 시스템이 바로 턴 어시스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턴 어시스트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운데 또 충돌 회피 어시스트 시스템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앞차량이 앞차량 급정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 보통 운전자가 핸들을 꺾죠. 핸들을 꺾는데 아무래도 리액션이 늦으신 분들은 핸들을 꺾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 차량이 여기서 좀 더 도와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이렇게 와이트나 또는 애인 운전을 가르쳐 주다가 핸들을 꺾고 왔는데 꺾고 왔는데 확 못 꺾은 경우에 이렇게 핸들을 도와주시잖아요. 옆자리에서 똑같이 이 차량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는데 덜 꺾이게 되면 조금 더 포스를 가해서 핸들을 꺾어서 사고를 회피 시켜주는 시스템인데요. 운전자가 수동적으로 핸들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했을 때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사에서 최초로 저희가 선보이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이 첨단 장비 중에 하나가 저희 올힐 스티어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올힐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속 주행시와 고속 주행시에 같이 나눠져 있는데요. 후방에 보시면 뒷쪽 저희 파이블링크 리어애스 쪽에 전기모터나 이런 곳이 달려있어서 운전자가 우측으로 저속에서 우측으로 꺾었을 때 리어애스를 반대편으로 꺾어서 회전 반경 자체를 줄여줘서 후진 주행이나 또는 조작 성능을 최대화시켜서 좀 더 이 큰 차량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Q7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기에 겉붓기에 그렇게 안 커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Q7의 전장은 약 5,052mm로 동급 중에 최대의 사이즈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급이라고 하면 X5와 그리고 배치 GLE 정도로 동급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급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전장 자체가 한 4800 정도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4900mm 저희랑 거의 한 150mm 1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올 스티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회전 반격은 가장 작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 같이 좁은 도로에서 2차선에서 유편을 하거나 주행을 하면서 물목길을 들어갈 때에 큰 차량이지만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속 주행 시에는 같은 핸들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가 꺾임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노후 모멘트를 줄임을 통해 가지고 춥고 같고 긴 차량처럼 편안한 주행을 안정성을 높이는 현재 형식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캐시해보시는 이런 것들을 다 음악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더니 특히 즐겨찾기에 있던 제 아이폰에 있던 즐겨찾기 목록이 그대로 차량이 다 보여지고요. 목소리를 통해서 전화를 걸고 받고 메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소리 통해서 읽어주고 답장을 보내기까지 하는 편리한 기능들이라 아무런 앞으로 계속 이 핫플레이가 좀 많이 탑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번에 또 변경된 자동 주차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릴 텐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자동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한 다음 후진의 전방향이나 팽방향의 주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 없이 전방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전방으로 주차하다가 더 이상 자기가 주차하기 어려운 순간에 도달했을 때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차량이 전방 주차까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차체이다 보니 전방에 주차하기 어려울 경우 뭐 아주머니라든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서 차량 LMI에서 지시하는 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으면 차량이 알아서 핸들을 자동으로 조작을 해서 전방에 주차를 훨씬 더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45 TDI 이상 모델에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우디 프리셀스 부분에서 또 재난할만한 부분이 프리셀스 부분입니다. 프리셀스 부분은 아무래도 사고를 미련해 예방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우디 프리셀스 베이직과 프론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터닝 어시스트 및 충돌 회피 어시스트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전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전방 앞쪽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안개로 부분에 들어가 있는 ACC 레이더 센서가 앞쪽의 상황을 차량과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만약에 사고의 위험성이 확인이 되면 경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리액션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 제공 또는 감속을 통해서 사고를 최대한 미련에 방지해주고 최소화시켜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NCC 투어 패키지라는 프리셀스 프론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트래픽 챔 어시스트 라는 시스템이 이 투어 패키지로 같이 물려있는데요. 새롭게 약간 반자율 운인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트래픽 챔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다시피 트래픽 챔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센서와 레이더 센서 그리고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같이 작동을 하여서 이 앞쪽에 있는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보통 체증이 일어났을 때 자율적으로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트래픽 챔 어시스트 교통체증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보시다시피 막힌 와중에서 트래픽 챔 어시스트 시스템을 활성화를 시키면요. 이 차량에 속한 차선 또는 밀린 차선에서 자동으로 가속하고 감속, 제동에 핸들까지도 조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트래픽 챔 어시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트래픽 챔 어시스트는 옆에 있는 차량 그리고 차선 구조물까지도 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고요. 최대 32대의 차량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다 감속, 제동까지도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때로는 차량의 앞쪽에 구조물이나 고장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차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보고 같이 자동적으로 핸들을 조향해서 회피해주는 시스템까지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막히는 체증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차례 일단 앞서서 한번 올림픽대로와 분당 수성원 쪽에서 장치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트래픽 챔 어시스트는 0km부터 3km까지만 완벽하게 핸들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동구간은 0km부터 65km까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0km부터 3km까지만 핸들에 손을 완벽하게 떼 놓고 있어도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하지만 3km 이상에 대해서 속도가 어느정도 붙고 나면 핸들을 잡으라고 차량이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자동으로 자기가 핸들이 어느정도 하지만요. 계속 잡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핸들을 어느정도 잡아줘야지만이 차선을 이탈합니다. 더 뉴 아우디 Q7 런칭쇼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급 최후의 SUV 10이라고 칭할만큼 상당히 많은 첨단 장비를 현재 Q7에 탑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잘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Q7을 먼저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아우디 SUV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Q7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팝트로 25주년을 기념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우디의 최초의 SUV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동안 상당히 인기가 지금 현재 있을 만큼 상당히 뛰어난 인기있는 모델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Q7에 대한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2005년도에 아우디의 25주년 쿼트로 기념으로 첫 SUV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보인 이후에 최고의 차에 주어지는 골든스티어링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 SUV 부문에 럭셔리 SUV 부문에서도 올해 4륜구동을 올해 4륜구동 모델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2세대 모델 역시나 마찬가지로 완전 변경된 모델인데 각종 디자인상 및 독일 유명한 자동차 잡지 매거진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최고의 자동차로 발표되어서 그 명목을 계속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2015년도 오토트로피의 베스트 SUV상 그리고 레드닷어워드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상 왓카 오우드의 베스트 라지 SUV상을 수상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적혀있지 않는데요. 얼마 전 약 일주일 전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서 Top Safety P Plus에 뽑히는 만큼 상당히 안전도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디자인 상대를 많이 받았는데요. Q7의 디자인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받이 제거에 제거에 더 공격 비율이 상대 보기 보기 더 실제 인간 보기 제거 인간 3-분납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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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the driving direction, which gives the car a clear, distinctive feature. Two very precise lines shoot out of the headlights, visible along the whole length of the car, again providing a certain dynamic. The Q7 is clearly recognizable in the side view, with its stretched, dynamic cabin. The design focuses on the wheels to emphasize the Quattro theme. First, with the Audi typical, very precisely shaped wheel arches. secondly with the circled quattro blisters in the front and back paying homage to the original orquattro another highlight in the side view is the blade in the lower part of the car for more agility and lightness with the design we emphasize the width of the car by drawing three very distinct lines from one side to another the outline of the tail light clearly points towards the wheels for an even more solid appearance of the car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we wanted the new q7 to look more premium and sleek than the old one what we already know from the current a8 is the double application strip which we've integrated in the suv segment for the first time reflecting the extremely high class and horizontal orientation of the interior concept the entire application strip extends from the instrument panel at the door supporting the horizontality of the car another highlight is the air vent strip which enables 35 percent more air circulation for the passengers and conventional air vents the driver orientation focuses on the driver all important lines focus on the instrument cluster what's also new is that now the head-up system is harmonically integrated into the instrument panel the labour of the car both such as 3.0 TDI engine both 3.0 TDI engine 3.0 TDI 3.0 TDI is the comfort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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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that is three different versions of the it is and the all the 218 loads of 3.0 TDI engine 51 킬로 and 7.1 초 0100 11.9km power electric and the engine speed 4.5 TDI at the end of the car is now premium and sports two main lines of the new form of it and the 272 미마력의 3.0 TDI 엔진, 61.2km의 토크, 그리고 6.5초의 제로백과 11.4km의 연기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TDI 엔진과 더불어서 현재 Q7에는 8단 티트로닉 연속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8단 티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바이아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 Q7 최초로 F1 모듈을 장착함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움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Q 하면 쿼트로죠. 쿼트로가 어떻게 변했냐. 기존에 있던 쿼트로 방식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진화한 양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립식 토크 배터리입니다. 이미 쿼트로 같은 경우에는 4중 운동이지만 다이나믹한 운동 등을 훨씬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현재 Q7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에서 토크 배터링 시스템을 더 탑재함을 통해서 훨씬 더 운전에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분배 방식은 40대 60, 전방 40, 후방 60에 힘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쪽이 미끄러지거나 뒤쪽이 미끄러졌을 때는 70대 상식도는 15대 80으로 가볍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엔진 미션 마운트 같이 새로 개발을 해서 낮은 RPM에서도 순차감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단 TT가 나오면서부터 계기판에 아우디 계기판에 새로운 발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계기판을 또 예뻐서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우디 TT 같은 경우에는 앞쪽 계기판 하나에 버츄얼 컴핏이 있었다고 한다면 Q7은 조금 더 혁신을 거듭해서 계기판과 더불어서 중간에 있는 MI 인터페이스 쪽에서 모니터가 하나 더 올라와서 양쪽을 따로따로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중에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터치패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터치 담음식 컨트롤 타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라고 한번 살펴봤더니요. 요거는 딱 아시아시장 한마디로 한국 시장에 조금 더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반자나 한글같이 조금 더 복잡한 언어들을 쉽게 인식해서 인식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 터치 컨트롤 패널을 탑재했는데요. 요거뿐만 아니라 양쪽 옆에 있는 선택 메뉴나 옵션 메뉴를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메뉴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 말고도 이 대형 터치 패널에 추가되는 게 바로 이 즐겨찾기 메뉴입니다. 아무래도 이 MMI를 아직까지도 손에 안익어서 이용하기 좀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또는 귀차니즘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즐겨찾기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이전 모델에 있는 즐겨찾기 버튼은 라디오 주파서밖에 성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세븐에 탑재된 MM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커넥티드 환경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퇴근할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헬스 안에서 차를 딱 타고 나오면 첫 번째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서 집에 간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성독해서 듣고 제가 또는 빠르게 가고 싶을 때 또는 다른 곳에서 집에 갈 때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가는 경우가 항상 있는 일인데요. 이때 이 즐겨찾기 버튼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다가 와이프, 애인은 각종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고 2번에다가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집 또는 회사 같은 것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3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시내 처리다든지 여러 가지 옛날에 좋아하는 음악을 3번에 저장해놓고 하나 더 좋아하는 음악을 4번에 저장해놓고 또는 대리운전 전화번호 저장해놓고 이렇게 해놓는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버튼을 눌러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집을 또 수리 만취된 상황에서 집을 열심히 찾아내려야 되는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요. 그때 단순하게 버튼 한 번을 클릭함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즐겨찾기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워낙 요즘 많은 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인데요. Q7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애플을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라면 간단하게 USB만 꽂고 전화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지도